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헤드셋을 한번 맵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이 헤드셋을 전해주시고 무광택의 느낌을 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모델링을 참 잘 해주셨는데 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놀드 라이트로 이렇게 4개를 배치를 해 놓고 각각의 빛의 어 정도는 이정도 이렇게 1에 7 정도를 이렇게 줘서 적용을 해 주셨어요 네 카메라에는 적용이 안되게끔 영어로 해 놓으셨구요 아무튼 이제 이런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해줬는데 우선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적용을 해서 맵소스는 안보내 주셔 가지고 제가 따로 그냥 칼락감만 맞춰 가지고 맵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상태는 요런식의 느낌이 나겠죠 조금 여기다가 음 스카이돔 라이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살짝 밝힌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스카이돔 라이트의 재질은 나 칼락 값은 우선 아주 약하게 0.1정도 이렇게 해줘서 살짝만 너무 어둡지 않은 그런 느낌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편해 줬습니다 그런지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원하시는게 약간 그 무광택의 느낌입니다 무광택 말 그대로 광택이 없는 거구요 그 광택이 없기 위해서는 표면이 거칠어야지 그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어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보게 되면 베이스가 있구요 스탠다드 아 스페큘라 라고 하는 부분 있습니다 베이스 라고 하는 부분이 칼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구요 스페큘라가 이제 빛나는 느낌을 표현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무광의 느낌을 내고 싶다 라고 하면 스페큘라를 그냥 낮추면 기본적으로 무광택의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광택 이라도 이정도 까지 무광택 이진 않으니까 조금은 되고 싶은데 그러면 약간 빛나는 정도가 좀 쎄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때는 밑에 보게 되면 러프니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스페큘라가 거칠게 표현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에 거친 정도 그래서 이걸 낮추게 되면요 이렇게 날카롭게 빛나게끔 표현이 되게 되구요 이걸 높이게 되면 부드럽게 퍼져서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살짝 높이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스페큘라가 생겨서 무광택의 무광택의 느낌이 이제 완벽하게 무광택은 아니고 살짝만 이 광택이 있는 느낌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라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칼라 요강 그 재질을 적용하다 보니까 칼라가 너무 죽는 것 같다 칼라를 조금 더 이제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베이스 부분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베이스에 웨이트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칼라의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색을 살리고 싶다 라고 하면 웨이트 값을 높여 주면 되요 심지어 조금 더 더 표현하고 싶다면 이걸 1.5 정도로 높이게 되면 네 안되죠 네 이건 안되구요 다른건 되는데 스페큘러는 2가 되고 막 이런데 안되네요 예전은 됐던 것 같은데 몇번 버전에서 부터인지 안되나 봅니다 2020에서 안되네요 아무튼 이런식으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적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디퓨즈 러프니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디퓨즈가 이제 표면에 거친 정도 칼라가 맺혀 나오는 그 정도 난반사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을 하게 되면 난반사가 없어서 칼라가 그대로 묻어 나오게 되구요 만약에 조금 더 그 난반사를 시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높여 주게 되면 색깔이 살짝 어두워 지게끔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광택 같은 느낌은 실제로 그런거를 약간 의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러프니스 값도 조금 주는게 약간 무광택의 느낌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런식으로 웨이트 값 칼라 값을 살리려고 하면 웨이트 값을 좀 높여주구요 그 다음에 표면에 대한 거친 정도를 조금 높여주고 그 다음에 스페큘럴 적당히 조정을 해주면 살짝 이렇게 광택이 있는 이런 물체로 만들어 줄 수 있구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오브젝트의 표면에 거친 정도 뿐만 아니라 약간 노이즈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밑으로 쭉 내려 보게 되면 이제 지오메트리라고 한 항목에 펌프 맵핑 이라고 하는 것도 적용해 주는게 조금 더 그런 효과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펌프 맵핑 클릭을 해 주구요 프렉탈 이라고 하는 노이즈를 만들어 주는 프렉탈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친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건 너무 거칠고 그 밀도도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펌프 댑스라고 하는 값을 0.01 이렇게 아주 약하게 해 주게 되면 있는 듯 없는 듯 거친 정도를 조정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밀도도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정도의 밀도인데 조금 더 많이 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는 리피트 값을 이렇게 높여 주시면 조금 더 밀도가 높은 거친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친 느낌을 살짝 표현해 주게 됩니다 티가 잘 안난다구요 0.1 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랑은 훨씬 더 무늬가 작은 그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표면이 거치려고 하면 그런 표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느낌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약하게 해주는 게 낫겠죠 있는 듯 없는 듯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오브젝트 실제로는 몇 가지 종류의 그런 재질로 섞여 쓸 겁니다 단위로 하면 조금 심심하니까요 특정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는 겉에는 요런 재질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붉은색은 조금 플라스틱 느낌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약간 메쉬 느낌을 표현한다고 하면 다른 재질로 적용을 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까다로울 때는 uv 를 좀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절묘하게 이제 uv 를 잘 펴 주셔 가지고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적용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헤드 빨간색 부분만 이걸 좀 멈춰 놓고요 렌더링은 자동 렌더링이니까 어디갔니 멈춰 놓고 빨간색 부분만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빨간색이죠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한 그룹을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다음에 빨간색인 부분이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이에요 이 선택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론즈 버튼 누르고 assign new material 그리고 이렇게 surface shader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olor base는 아까 전에 그거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부분 귀를 이렇게 덮어 주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 단가 붉은색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빼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빼 줘야겠네요 어? 아닌데? 네 여기 이 부분이네요 여기가 포함되어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줍니다 여기도 빠져야 되네 이너리지 이렇게 이 부분까지 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빼 주고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론즈 버튼 누르고 assign new material 다음에 surface ai standard surface 이렇게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것도 color 값은 아까와 동일한 재질을 적용을 먼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뭐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플레이어 렌더를 해 보게 되면 여기는 이 가장 겉에 있는 면은 무광택 재질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그런 재질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선택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질 약간 플라스틱 재질을 적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우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지금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뭐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 경우인 것 같기는 한데 어 잠깐만요 이쪽은 이쪽은 왜 선택됐지 UV 다시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재질이 약간 무광택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부분 네 이 부분은 첫 번째 거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4번 그러면 무광택이 될 거에요 네 가장 겉면과 이 부분은 무광택 여기까지도 무광택 해야 되나 네 두 개가 좀 자른 재질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여기 안쪽은 약간 플라스틱 재질을 느낌을 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조정해 주고요 색깔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플라스틱이니까 약간 이제 빛나는 느낌이 살짝 있어야 겠죠 그래도 이제 요거 보다는 조금 절 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나 러프니스라는 걸 조정을 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약간 거친 부분이 되게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표면에 그 반사되는 것도 이제 거칠어지기 때문에 크게 반사되는 느낌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 주고요 어 여기에는 뭐 크게 뭐 범프냅핑이 적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안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쪽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광택을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큘러는 거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어 범프를 이게 표현 될지 모르겠네요 음 그리드 그리드 보다는 메쉬를 그리드 네 그리드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하고요 그리드를 이렇게 사이즈를 높여 주면 음 트리드 보다는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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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취급을 안 넣는 거 같은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줄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티가 안날 수가 있지 이상하네요 티가 나야 정상인데 여기서는 약간 티가 나긴 하는데 지금 밀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밀도를 조금 더 높여 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그리드를 30 심지어 데프스 값도 조정 안했는데 0.1 원하는 느낌은 좀 잘 안나네요 왜 안나오는거지 다른게 적용이 됐나 네 멈춰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게 왔고 여기는 이게 나와야 정상인데 조금 더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맵소스 자체가 조금 커가지고요 이런식으로 화면상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렌더링이 이상하네요 렌더링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께요 음 이렇게 티가 안날 수가 있지 아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아놀드 렌더링 같은 경우는 텍스처가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프라이탈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고 또 이런 2 예 그리드는 적용이 안되나 보네요 네 이런 그러면 적용되는 애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리드를 끊어 주고요 아마도 적용되는게 뭐가 있을까 적용되는게 체크하면 적용이 될 거에요 체크 이런식으로 체크는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의 빈도수를 좀 높여주도록 할게요 저 이미지를 만들어 주면 되요 네 원래대로라면 이런식으로 적용이 돼야지 정상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그리드는 아놀드에서 또 적용이 안되는 그런 그 2d 텍스처 중에 하나였네요 네 안타깝게도 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면 이런식으로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약간 메쉬 느낌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식으로 표현해 주게 되면 세군데에 다른 재질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겉면 같은 경우는 살짝 거친 뭐 이런 무광택에 뭐 이거는 약간 그 노이즈가 조금 있어 가지고 이런식의 느낌에 약간 벨벳 느낌이 살짝 나긴 하는데요 그 다음에 안쪽 면은 플라스틱 느낌 그 다음에 이쪽은 약간 메쉬 느낌을 표현을 해 줬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고 하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